안녕하세요. 오늘 아크아이 밍글데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밍글데이인데요. 밍글은 섞이다, 어우러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참석을 좀 요청드렸던 파트너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SI 역량이 좀 더 필요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MSB 파트너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 랩스의 맵핑 디바이스 장비를 가지고 아크아이에 보다 스페시픽된 파트너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엔드 유저 단에 AR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주시는 파트너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크아이 전체는 각각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파트너들이 좀 어우러져서 한 번에 힘을 합쳐서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서비스예요. 사실상 클라우드에서는 GPU 납품하고 서버 주고 스토리지 주고 하는 끝나는 사업도 많은데 아크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 파트너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링글데이로 준비를 했고요. 링글데이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매 홀수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네이버 웍스로 준비되는데요. 이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첫 시간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상품을 설명드리고 이용을 안내 드릴 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이고 저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 판의 플랫폼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아크아이도 마찬가지고 OCR 각종의 AI 서비스들이 모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솔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콘솔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상품 전체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뒤쪽에 아크아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희랑 직접적으로 지금 과제를 진행하고 계시는 파트너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란 이런 회사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금 올해 커넥팅 투 하이퍼스케일이라는 슬러건으로 지금 AI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보셨겠지만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를 하고 모든 것들을 하이퍼스케일로 연결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를 딜리버리 하지만 클라우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 트윈 그리고 각종 스마트 웍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클라우드를 딜리버리하고 또 그 딜리버리하는 그 중심에는 파트너분들이 계시고 결국에는 파트너분들이 클라우드 상품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로 그 이상의 엔드 유저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네 가지 특장점인데요. 사실 두 번째 하이퍼스케일 AI는 요즘 워낙에 많이들 나오는 단어라서 채 GPT 이후로 하이퍼스케일 AI 거대 모델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지금 하이퍼스케일 AI를 지향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이테크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거대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온 노하우가 뼈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체 네이버 시스템 그 네이버 시스템에 근간이 되는 대형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항상 24시간 세븐 데이즈 운영하고 있는 그 백본의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총 227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아스 단의 스토리지, GPU, CPU 서버들 그런 것들도 있고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아스, 파스, 사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아스 영역은 쉽게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파스 영역은 저희가 API 서비스 하는 제품군을 파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의 경우는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파트너에서도 스마트 웍스를 사용하고 계신 파트너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사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총 227개의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있고요. 계속 매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카테고라이즈인데요. 제가 우선 아카이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을 제 상단으로 놨고요.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이아스 영역,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영역, 게이밍, 아마 오늘 참석해주신 파트너에도 게임 영역이 있는데요. 게이밍 분야, 그리고 데브 툴까지 지금 많은 영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흔히 알고 있는 AWS나 애저나 비교를 해서도 저희가 계속 제품군을 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아까 지금 대기하셨을 때도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의 신기술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퍼클로바X, 그래서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능형의, 어떻게 하면 자유모델의 대화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분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저희가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1784가 네이버의 사옥임과 동시에 저희의 기술력이 하나하나 녹아져 있는데요.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AI, 로봇, 클라우드, 아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1784 투어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신문 매체에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봇 친화형 건물 1784 테스트 배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아크아이도 그렇고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지금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스마트 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의 첫 번째 테스트 배드가 이 1784 사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옥에서 많은 기술을 보완을 하고 기술 개발부터 보완을 하고 실제 스마트 빌딩에서의 적용 사례를 개선을 해서 외부에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강점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세 종이 올해 연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각 세 종은 맨 밑에 보시면 축구장의 41개 크기이고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올 연말에 오픈을 위해서 모두가 지금 인프라 들어가고 서버 장착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 네이버 전체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딜리버리 해주시는 클라우드 시스템 모두가 각 춘천, 각 세 종에서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기술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지금 웍 시스템, 메일 어느 것 하나 요즘 클라우드로 연결되지 않는 게 없는데요. 이 일상에서 저희의 기술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술을 일상으로 연결하는 클라우드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아크아이예요. 그래서 AI, 로봇, 클라우드, ARC 해서 저희가 아크로 불리고 있고요. 아크 안에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아크아이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좀 지향하고 있는 브레인리스 로봇 운영 플랫폼 아크브레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아이를 시작으로 아크브레인까지인데요. 지금 처음에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설명드릴까 하다가 사실 취지는 아크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높이고 매 과제를 딜리버리 할 때마다 이런 단기의 교육보다는 사전에 좀 많은 부분을 전달을 드리고 딜 때 바로바로 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네이버가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을 같이 뛰어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비단 네이버가 이끈다라는 것을 떠나서 아직 비전이 있고 그 향후에도 저희가 바라보는 그 큰 그림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크라는 바운더리 안에 아크아이, 아크브레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는 아크아이는 모든 로봇들의 눈 그리고 아크브레인은 모든 로봇들의 두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크아이를 구현을 해서 길찾기, 그 다음에 AR 도슨트 이런 것을 하지만 지금 아크아이를 폰 애플리케이션이 받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길에 대한 위치값을 로봇이 받고 로봇이 운행하는 구조로 가는 게 네이버가 그리는 디지털 트윈의 그림입니다. 올라오시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784에서는 로봇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약 대수는 많은 로봇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음료, 도시락을 배달을 하게 되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들이 그 자리로까지 딜리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료, 도시락, 택배 배달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층부터 29층까지 전층을 아크아이로 디지털화하였고 그 위치값을 아크브레인이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아크아이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 혹은 더 산업용 로봇 어쨌든 디지털 트윈의 전체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저희의 큰 그림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시작 아크아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첫 서비스가 아크아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모든 로봇들의 눈,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의 지역의 이 대상을 디지털화하는 게 아크아이입니다. 이제 아크아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크아이 서비스는 실외,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실외에서는 차량 내비게이션도 있고 도보 길찾기도 있고 저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빌딩 안에서 예를 들어 코엑스 안에서 혹은 지하상가 안에서 저희 위치를 찾을 때면 GPS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알아봐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특히 아크아이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실내, 실외를 아크아이로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실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출입구 3번 쪽으로 가서 3번에 이어지는 1784에 대한 빌딩으로까지의 길 안내라던가 실내, 실외 데이터가 연결되는 지점까지도 아크아이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여기 보시는 이 맵핑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맵핑 디바이스는 네이버랩스에서 자체 개발하고 파트너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맵핑 디바이스가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공간 스캔을 진행을 하고 그 원본 데이터, 촬영된 원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싱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 파트너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클라우드에서 프로세싱 되면 마지막으로 VL API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VL API가 생성되면 클라이언트 모바일 앱에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하면 취기 API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크아이를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11월에 베타를 출시를 하고 약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업그레이드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필드에서 POC를 진행하면서 여러 알고리즘들도 개선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뤘는데 지금 이 아크아이의 첫 시작은 맵핑 디바이스 촬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휠 베이스의 M2 그리고 이동형 백팩의 T2인데요. 아까 동영상에서 촬영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M2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사무 공간 턱이 없고 평지 그래서 휠로 움직임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촬영을 하고 T2B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그리고 이제 이런 룸 안에 휠 베이스의 운전이 조금은 다소 어려운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동형 백팩은 실제 저희 지금 컴퓨터시 파트너로 등록된 파트너에서 실제 전문 인력 분들이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용처가 조금 다른데 M2, T2B 모두 이 네이버 랩스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크아이를 가지고 파트너분들을 좀 만나보니까 이런 의견이 좀 많으셨어요. 지금도 디지털 트윈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스캔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외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카나 뭐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런 장비들을 뭐 100대를 딜리버리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 지원이라든지 에러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크아이의 최대 장점은 사실은 저희 국내 기술 네이버 랩스의 기술로 저희가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내 디지털 트윈 구축 서비스 아크아이인데요. 아크아이가 아크 브레인을 넘어 전체 디지털 트윈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소유돼서 그러면 지금 아크아이로 혹은 저희 네이버 안에서는 아크 브레인까지 어떤 레퍼런스로 좀 갖추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크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실내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길찾기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 값을 매칭시켜서 이제 컨텐츠를 띄우는데요. AR 도슨트도 저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오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공립중앙박물관의 딜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AR 도슨트가 지금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들이 구축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1784가 사실은 저희의 아크아이가 적용된 첫 테스트 배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층을 아크아이로 구현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 왼쪽에 있는 로봇이 아까 보여드렸던 휠 베이스의 M2 장비입니다. 실제 촬영을 하고 이 전층에 대한 데이터를 아크아이 프로세싱해서 VL API로 구축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잠시 후 투어에서 보여드릴 애플리케이션과도 호환을 하고 그리고 모든 로봇들의 눈이 되어서 아크 브레인 서비스 로봇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센터 세 종이 있는데요. 지금 연말에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도 아크아이 아크 브레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를 아크아이로 디스털트 윤화하고 그 안에 이제 브레인리스 로봇 아크 브레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178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로봇은 저희가 루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문을 열어서 음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로봇으로 불리우고 이쪽 데이터 센터 가게에서는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 서버에 수평 이동을 해주는 로봇을 저희가 가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이동을 해주는 로봇을 세로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가로와 세로가 서버의 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떻게 보면 그 이동하는 데에 충격이 굉장히 예민한 장비들을 가로 세로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 가게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 알트비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를 아크아이로 구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들의 눈을 받는 디바이스가 이제 무인 자율주행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84가 저희가 아크아이, 아크브레인을 개발하는 첫 번째 대형 테스트 배드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 각 세 종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랩스,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전체 팀 네이버가 디지털 트윈을 딜리버리하고 이 기술과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파트너분들과 함께 해왔던 레퍼런스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2년까지 구축을 좀 했고 인천XR 메타버스 실증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구축은 종료를 하고 서비스 운영 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영역, 많은 인천의 영역들을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 380만 제곱미터고 이 부분에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 장비로 이 많은 영역을, 이 큰 영역을 운영하는 데에 저희가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국제공항, 계양장, 부평역,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광화동화마을, 월미도, 시청역 이런까지 전체 영역에 대해서 장비로 스캔을 하고 공간 데이터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크아이에 대한 외부 실증의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POC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촬영을 하고 전체 공간은 아니었고요. 일부, 대부분의 공간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랩스 내부에서 인하우스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1차 POC를 완료를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3개층을 다시 디지털, 화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파트너분들 중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을 딜리버리 해주고 계신데요. 이 서비스는 아크아이, 이 화면은 실제 12월에 출시된 서비스는 아니고 네이버랩스 내부에서 실증을 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12월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계층 아크아이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그 이상의 AR 컨텐츠들이 입혀질 예정인데요. 유물의 상세 설명, 시대별 투어 모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보시면 제가 있는 위치를 아크아이로 판단을 통해서 진동한 순소비까지의 길 안내를 해준다든지 혹은 해당 유물의 앞에 섰을 때 AR 컨텐츠가 재생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길 안내, AR 도슨트 등의 내용이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과제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인천 지하철로 인천 대공원까지의 길 안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바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휠체어를 AR 컨텐 말이고 네바퀴를 통해서 지하철, 제가 인천 지하철을 잘 모르는데 A역에서 인천 대공원까지 가는 길 안내를 해달라 그러면 사실 저희 그냥 그 일반 분들이 이동하는 동선과 휠체로 갈 수 있는 동선이 달라요. 엘리베이터 입구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지하에서 통과하는 그 게이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길 안내 서비스가 현재 구축 중이고요. 이 서비스도 올해 연말 정도면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크아이 사용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조금 종합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팀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안에서 아크아이가 현재 어떻게 딜리버리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은 더 상세하게 아크아이를 어떻게 딜리버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팀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비전을 좀 설명드려서 아 같이 하면 이 시장에서 윈윈할 수 있구나 라는 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크아이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저희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MSP도 있고 컴퓨터식 파트너 그리고 솔루션 파트너 혹은 다른 카테고리별로 파트너도 있는데요. 다양한 역할로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파트너의 영역은 사실 제가 정의한 거 외에 딜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딜마다 혹은 컨소시엄 구성 형태 굉장히 다양해질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표는 굉장히 형식적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크아이에 대한 고객 문의가 가장 많은 쪽은 공공지자체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 혹은 충남도청 이런 식으로 지자체 엔드 유저가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딜리버리 주체로 MSP가 전체 사업의 구조를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맵핑 기바이스 촬영부터 아크아이에 대한 스페시픽 부분은 컴퓨터 파트너에서 딜리버리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크아이의 범위는 VL API에서 멈추기 때문에 AR 개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고객이 예를 들어 성남시청으로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이 탄천이랑 중앙공원의 길 안내 서비스를 의뢰를 하고 저희가 개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사실 고객이 최접전에서 사용하는 건 AR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아크아이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도 고객이 표면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AR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이 8알 이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R 개발 파트너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청드리고 있고요. 구도 자체는 전체 클라우드를 포함한 딜리버리를 MSP에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AR 개발 파트너에서 아크아이를 사용하시겠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전체를 컴퓨터시 파트너가 딜리버리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MSP와 컴퓨터시 파트너 구성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제가 구분을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완전 엔드 유저가 문의를 주셨을 때는 엔드 유저가 엔드 유저 향으로 딜을 진행을 할 때는 MSP 구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 컴퓨터시 파트너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딜을 진행하시는 파트너 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공간 스캔 그리고 프로세싱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어떤 스마트 웍스를 사용해서 직원 회사 내 아이디를 주고 이런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용어들도 낯설고 순서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MSP, 컴퓨터시 파트너, 그리고 AR 개발 파트너라고 구분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다 조절, 조율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딜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전체 운영에 대해서 MSP가 앞에서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간 스캔이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 스캔은 저희 쪽에 등록된 아크아이 컴퓨터시 파트너를 통해서 레이버랩스의 맵핑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공간 스캔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서 작업이 있습니다. 콘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프로세싱과 콘솔 운영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VL API 그리고 지도 제작용의 파일이 산출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제작 단계까지 되는데요. 딜 시작과 전체 딜에 대한 운영은 MSP 파트너에서 해주시고 공간 스캔은 컴퓨터시 파트너에서 해주시고 콘솔 운영은 유기적입니다. MSP 파트너 혹은 컴퓨터시 파트너에서도 수행이 가능하고요. 지도 제작 같은 경우는 아크아이 콘솔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잠시 후에 투어 이후에 진행되는 A매퍼라는 소프트웨어 교육시간이 있는데요. A매퍼에서 작업되는 지도 제작은 사실 저희가 MSP만 가능합니다. 컴퓨터시 파트너만 가능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고 딜 안에서 유동적으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색을 모두 다 반영을 해놨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제작, AR 개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MSP가 컴퓨터시 파트너 역할까지 AR 개발까지 전체 영역을 수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안에서 역할을 변경해서 수행하시는 것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상세를 좀 살펴보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지금 과제를 진행하시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디테일하게 적었는데요. 공간 스캔이라는 범위 안에는 네이버랩스의 장비 운영, 스캔 계획서 수립, 그리고 실제 공간을 스캔하는 업무, 그리고 로케이션 설계, 마지막으로 데이터 업로드까지가 공간 스캔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파트너 중에서 저희 쪽에 컴퓨터시 파트너 혹은 MSP 파트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파트너 모두 다 컴퓨터시 파트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업로드가 되면 아크아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업로드 됩니다. 그럼 그 부분부터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 로케이션 생성하고 프로세싱하고 VL API 배포하고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상세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련의 콘솔 운영이 되면 이제 지도 제작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도 제작은 앞에 그림이 있었는데요. 공립중앙막물관이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예제에서 하단에 내 위치를 표시해주는 지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작업하는 거고요. 사실 AR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고객 쪽에서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 화면으로만 되고 지도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지도 제작은 전적으로 이제 고객의 요청과 혹은 그 퀄리티 또한 이제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을 적었고요. 지도 제작은 A맵퍼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맵퍼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 A맵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POI를 입력하는지는 잠시 후에 별도의 교육시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최종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객이 가져가실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에 대한 또 질문과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산출물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견적서, 계약서가 1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캔을 할 땐 스캔 계획서 그리고 촬영 원본 데이터, 로케이션 구조 정보, 스캔 로그가 있습니다. 스캔 계획서는요. 저희 컴퓨터시 파트너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어, 1784로 하겠습니다. 1784의 2층에 그 실제 동선을 그리고 소요시간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동선 촬영 등의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캔 계획서가 나오고요. 촬영 원본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비가 찍는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수만 장이 될 거예요. 초당 계속 찍어 나가면 수만 장이 되는데요. 원본 데이터도 산출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운영에서 VL API 그리고 H5 SV 변원 파일, PCD 데이터 산출이 되는데요. 이 산출된 데이터들은 모두 고객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은 고객 소유라는 거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희가 대전 근처에, 대전 지하철 주변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API 데이터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있어요. 저희는 항상 공간 스캔부터 고객이 구축해 나가고 API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A 고객이 구축한 대전지 데이터 혹은 정자동 데이터를 API만 제공해 드리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간 스캔부터 공공의 공간일 수도 있는데요. 허가의 형태건 소유의 형태건 공간 스캔부터 고객이 우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촬영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프로, 일체의 프로세싱한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는 고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촬영 원본 데이터, 그리고 API 데이터, 그리고 A매퍼에서 산출되는 지도 변환 파일 등을 가져가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아크아이 서비스 제공할 때 일련의 순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제가 여러 개 돌고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줘야 하나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질문이 제일 많아서 제가 가장 공들여서 준비를 한 장표인데요. 지금 랩스, MSP, 컴퓨터십 파트너, AL 개발 파트너의 역할을 조금 구분해 보려고 하고 이면에는 전체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어서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십, 딜은 계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딜은 계약이 되고 컴퓨터십 파트너가 장비를 대여하고 스캔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순서는 스캔 계획서 작성하고 장비가 대여가 될 것 같고요. 스캔 계획서 작성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와중에 MSP에서는 콘솔 운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정 생성, 서비스 이용 신청,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렬로 진행이 되고요. 1784 프로젝트 혹은 정자역 프로젝트 생성이 되고 병렬로 컴퓨터십 파트너에서는 공간 스캔이 이뤄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인천 전체 지역이다. 그러면 스캔이 한 30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1784 스캔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스캔 인천으로 예를 들면 스캔 한 달 하고 그러면 프로세싱은 MSP는 한 달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캔을 하면 하루 스캔에서 구역 하나, 로케이션 단위, 가장 작은 로케이션 단위 하나가 스캔이 되면 스캔 완료된 부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스캔이 전체 프로젝트 완료되고 뒤에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병렬로 계속 계속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간 스캔이 완료되면 로케이션 설계를 컴퓨터시 파트너에서 해주십니다. 저 로케이션 설계가 뭐냐면 1784가 전체 프로젝트 하나면 1층부터 29층까지 층정보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최상위 로케이션 1784 그 안에 두 번째 로케이션이 1층부터 29층 그리고 그 안에 홀3, 홀2, 화장실을 포함한 존 A 이런 로케이션들을 영역 설계를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스캔 계획서도 수입하고 이 장소에서 데이터를 구역화하는 부분이 좀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라 로케이션 설계까지를 컴퓨터시 파트너에서 해주세요. 그럼 로케이션 설계 값을 가지고 MSP에서 로케이션을 콘솔에서 생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때 로케이션 정보 전달을 MSP로 해주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간을 스캔하고 로케이션 값을 넘기면 이제 장비에서 촬영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콘솔에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콘솔에 업로드 할 때는 저희 클라우드 딜리버리 해보신 파트너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안의 이슈로 마스터 계정 공유나 아이디 패스워드 공유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어카운트 생성하셔서 킷값을 장비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시 파트너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킷값을 가지고 컴퓨터시 파트너에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업로드조차도 로케이션 촬영 가장 작은 단위 될 때마다 계속 계속 해주실 수 있고 끝까지 수행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지역별로 파일이 14개, 16개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정보들 같이 전달해 주시면 이제 MSP에서 데이터 가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가공이 아크아이에서 프로세싱할 때 지역의 사이즈별로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로케이션 작은 거 하나가 두 시간 미만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시간 미만 정도 소요되면 전체를 했을 때 이제 공간의 스케일 따라 조금 달라질 건데요. 그러고 나면 데이터를 로케이션 하나하나 별로 하면 이제 검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랩스 쪽으로 검증 요청을 주시면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지금 하고 계신 파트너분들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고 지금 아직 딜이 시작되지 않거나 준비 중인 파트너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또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한 번에 습득하기 좀 어려우셔서 중간에 조금 의문이 있거나 조금 궁금하신 내용은 저한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이 완료가 되면 VL API가 배포됩니다. 그리고 지도 데이터 변환용 지도 변환용 데이터가 아 지도 데이터 변환 파일이 나오는데요. 두 개가 배포가 되면 이제 콘솔에서의 프로세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지도 데이터 변환 값 제가 말이 좀 흥둥되는데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변환 데이터는 컴퓨터시 파트너 혹은 AR 개발 파트너 역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A매퍼를 통해서 이제 지도가 제작을 착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VL API에 대한 API 킷값은 AR 개발 파트너로 주셔야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해서 사용하시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딜 처음에 시작해서 앱 개발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도 또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어요. 근데 공간에 따라 조금 다르지면요. 앞에 제안서 쓰고 하는 기간을 조금 빼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진행하고 계신 파트너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8월에 착수해서 앱 개발까지 그러나 부단이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엄청 빠르게 하셔서 연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과제 기간으로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따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부분 외에는 제가 뒤쪽에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안 단계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비용 구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크아이 서비스 자체도 복잡하고 스캔도 한다 그러고 전문 인력도 들어가고 지도 지작도 한다 그러고 앱 개발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구조를 한번 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저는 그냥 가장 평범한 가장 그냥 많이 생각하시는 구조로 표현을 좀 해봤고요. MSP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해서 전체 제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지금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에 밑에 공간 스토리지, 공간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변화 VL API가 아크아이 서비스 이용료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시스템 비용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딜리버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MSP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시 파트너의 이 비용 구조를 보면 맵핑 디바이스 테어, 공간 촬영 인건비, 그리고 지도 개발, 지도 개발은 유동적이지만 우선 컴퓨터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비용 그리고 AR 개발 파트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애플리케이션 운영 그래서 전체 비용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른 서비스들 뭐 AR, OCR이나 뭐 더빙, 혹은 스피치 이런 거 딜리버리 하실 때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클라우드 비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 이렇게만 하면 간단하긴 했는데요. ARK-I는 중간에 참여가 필요한 파트너사들도 굉장히 많고 영역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제가 콘솔 사용에 대해서 프로세싱하고 하는 교육을 추가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디테일은 사실 오늘 콘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조금 얻어 가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라 제가 오늘 콘솔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체의 흐름을 한번 이해해 봐 주시고 그리고 콘솔 쪽에서 실행하실 때 제가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교육을 지금 받으신 파트너분들도 꽤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각각 딜에 맞춰서 별도로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은 편하게 저희 어떤 범위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신 걸로 이해하고 오늘 지금 제가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좀 설명드려서 지루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이후 시간은 저희가 투어를 통해서 아크아이 체험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저희가 2시 25분부터 디바이스랑 조 한번 그룹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